야, 김민찬! 이거 노려니까! 진짜 왜 이래! 야, 형선아. 내 말 잘 들어봐. 그 목사 살인자야. 살인자, 어? 네가 믿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. 살인자는 너지. 영선 씨. 괜찮아요? 목사님? 야, 띄우라이 같은 놈봐. 김민철 씨. 정말 왜 이러십니까? 야, 형선아. 아, 진짜 왜 해! 야, 김원선. 나 한 번만 믿어줄래? 어? 내 말 잘 들어봐. 지 마음대로 사람 죽여놓고 심판했다고 하는 미친 새꺼 또라이 새끼야. 그게 무슨 말이야? 목사님.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그건 옳은 일이라니까! 진짜, 이... 미쳤어. 이리 와요, 형선 씨. 형선 씨. 나 사랑하잖아요. 네? 내가 당신 선택했어. 이리 와요. 자, 김영선. 읍내 여관 살인 저 새끼 간 거야. 형선 씨. 나 사랑하죠? 내가 설명할게요. 이리 와요. 목사님, 왜 그래요? 목사님, 왜 그래요? 내가 너 선택했다고. 이 새끼야. 나 사랑하잖아.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, 기도하면서.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? 저 이걸 또라이 다친 놈이. 지 마음대로 이기려고 이 새끼가 있어. 으악! 아... 김영선! 날 믿어라.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요. 알겠어. 날 믿는다고 했잖아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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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믿는다고 했잖아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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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선이 내 거야. 내 거라고. 야, 네가 무디 잡고 방해를 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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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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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믿으라고 했잖아! 김윤철, 좀만 참아. 일로 가자. 119 불렀어. 좀만 참아. 난 너가 아빠랑 닮아지는 게 싫어서. 무서워서. 내가 죽도록 미워했는데. 넌 다 때문에 바보같이. 괜찮아. 난 너가 아빠랑 닮아지는 게 싫어. 난 너가 아빠랑 닮아지는 게 싫어. 난 너가 아빠랑 닮아지 pegaranyak. 아빠랑